저 유튜브 제목 정해진 것 같아요. 뭐야? 랜덤 스쿼드 돌렸는데 일반인들 수준 실화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... 어 님들 친구예요? 아니야? 아 잠시만 나 4번님 많이 들어봤는데? 아니 나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? 저 좀 흔해요 목소리. 그 BJ분 닮았다던데? 아 진짜 똑같아요. 맞죠?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짜증나요. 맨날 랜덤 스쿼드하면 맨날 다 똑같대. 바로 검색한다. 검색해도 되시지 않아요. 검색해보세요 아니에요. 다 끌렸다 이거. 멀 걸려요 아니라니까.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믿어주면 안 되나. 없는 것도 똑같다. 아 네 걸렸고요. 걸뻔님 맞네. 신기하다. 맞네 맞네. 와 근데 목소리 진짜 똑같네요 영상이랑. 다른 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아 저편도 있어. 오늘은 킬래기 안 하시나요? 킬래기... 모르겠어요. 포탄 더 없나? 킬래기 할래요? 네? 킬래기 안 하냐고 하시길래. 오늘은 킬래기 안 하시나요? 아 킬래기 재밌게 보거든요. 저끼리 하면 되겠네 여기서. 오케이 콜. 오케이. 오케이. 1등 하시는 분께 제가 킬벼드릴게요. 네! 아프리카 안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. 아아아. 저기 있다. 260 260. 어 보인다. 킬떡. 아 괜찮은데. 아 오 맛있다. 이거 포장할게. 아 네. 나이스. 아 여기 핑. 다른 핑 붙였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핑봐이 핑봐이 핑봐이. 이제 라운드가 안 돼. 나이스. 왕띵 1,2번. 아 살리러 가야 돼. 살리러 가야 돼. 어. 연막이 없어. 연막이 없어. 아 여기 죽이는구나. 아 안 돼. 응. 맞을 것 같아. 맞을 것 같아. 어. 자기장 밖이야. 아니면 우리 조졌음. 우상 저 많거든요. 위에서 먹고 가요. 오케이. 으아악. 아니 자기장 밖에 왜 있는 거야. 님들 전팔에 몇 킬 했어요? 저 3킬. 또. 저는 6 5원 하겠습니다. 이거 기억이 안 나. 저 킬 세 마리 뺏겼거든요 아까. 아 뺏길 거는 포함 안 되죠. 그거면 3킬 2킬. 0킬 0킬인 걸로 하고. 전 6 5원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 이번 판에 마주 해가지고. 이번 판까지 해서 딱 킬 내게 하는 걸로. 오케이. 킬 또 내 꺼. 오케이. 이번 판까지 해서. 딱 유튜브 마무리하면 되겠다. 크으. 약간. 아까 산욱 알았어요? 목소리 똑같았는데. 산욱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아까 만났어요. 아 그래요? 아까 만났는데. 그때도 뭔가 긴가민가 했는데. 진짜네. 두 번 만나면은. 이거.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죄송해요. 뭐야. 왜 아무도 없어. 이게 뭐야. 아 이게 뭐야. 길렉인데 왜 아무도 하나. 아 유튜브 딱 예반데. 아 뭐야. 아 유튜브 딱 예반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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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킨 먹어야겠다 치킨. 벌뻔는 이거 총. 총 먹고 팔아 바로 달리지 않아. 아하하하하하. 와 나 저분 진짜 아까부터. 카라킨에서부터 날아다니지. 혼자 계속. 이렇게 다니고 혼자 안 죽어요? 안 죽어요 안 죽어요. 아 여기 핑. 깜짝 놀랐다. 네. 어 이거 차 쏠까요? 왜 안 터져. 내 삶은 또 가져와. 아 아까비. 아 이번엔 나 총수일 동안 다 주워먹고 있네. 여기 여기 여기. 와 감사합니다. 산부님 천천히 천천히. 우리 완전 몰아와. 빨리 가져야겠다. 여기 하나 있었어. 1번. 1번. 괜찮은데. 홀뻔님 안돼. 1번 살려. 감사합니다. 대회 팀 끝났고. 위의 한 팀 도왔어요. 고기 홈팀. 고기 홈팀. 나이스. 1. 고기 홈팀. 고맙습니다. 1편집 안에 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오탓. 나이스. 아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. 뭐야 님들. 님들 친구 아니라고 그랬죠? 3명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? 네. 뭐야 요즘에. 진짜 랜덤 스쿼트 돌려도 진짜 다 잘하는구나. 저 유튜브 제목 정해진 것 같아요. 뭐요? 랜덤 스쿼트 돌렸는데. 일반인들 수준 실화냐? 맞아. 내가 잘해야 유아각인데 1킬이라니. 앞으로 캐리 알림을 남았군. 내가 다섯. 4번님. 4번님. 한 명 꼼집 들어가 있어요. 여기 3번. 왜요 님이 들어가요. 님 뭐 혼자 킬 하려고. 우리 여기서 여기다 박아놓은 꼼집 깨날려고.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간다. 피카츄 간다. 안돼. 피카츄 말려. 정차병. SCV. 피카츄 말려. 똥집 라인만 먹고 있어요. 더 들어가지 말고. 오케이. 4번님 더 들어가는데요. 그래서 지켜주는 중. 난 더 들어간단 마인드. 지켜주는 중. 야 딴 딴 마인드. 아니 이게 게임이 긴장해. 원래 하나도 안 했는데. 홀보 님이라 하니까 긴장된다. 어 사람 보인다. 찍어놨어요 핀? 1번 돌 뒤. 뭐야. 아야야야야. 뭐야 개잘싸. 뭘 쏜거야. 나이스. 뭐야 무턴트를. 핵처럼 쏘시네. 치킨 먹을 수 있겠다 같이. 우리 팀 너무 잘한다. 얘 개 실화냐? 아 내려온다. 언니 킬할 두 개 없어. 얜 내가 잘못 찍어. 한 마리 기질. 나무. 너무 잘 쏴. 1번 나무. 나이스. 와 개 잘 쏴. 그니까. 그로저를 그 거리에서. 여기 내려온다. 나이스. 뭐야. 여기 앞에 나무. 앞에 나무. 위에 하나 더 있다. 위에 하나 더 있다. 나무 머리 안 와. 내가 잡아야 돼. 내가 잡아야 돼. 내가 잡아야 돼. 나이스. 나이스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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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쓸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유튜브 쓸 수 있다. 나무 나무. 한 분이 뛰 나무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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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게 쉽게 깨지 말란 말이야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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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수준 장만 아니다. 유튜브요? 아 유튜브를 쓰려면 제가 좀 킬을 많이 하고 제가 약간 주인공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서브 출연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... 안 돼요. 세 분 다 오시면 오셔서 아이디 말씀하시고 하면 저 기프 드릴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즐거웠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재밌었다. 그치? 와 근데 진짜 잘한다. 이러니까 솔로 경쟁자랄 때 이렇게 어렵지. 한 명 한 명이 엄청 잘한다. 그치? 아 이거 썸네일 찍어야 된다. 랜덤 스쿼드 일반인들 실력 실화냐?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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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아서. 펜튼이 알아서 하나 골라서 시키지? 난 몰라?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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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